평창군이 62일 동안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진행을 통해 사랑의 온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평창군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올해 모금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이었던 2억 7,700만 원을 초과해 사랑의 온도 13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읍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주민과 사회단체, 지역기업이 적극 동참해 희망 온도 100도는 12월 말에 조기 달성됐습니다.